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분이 안되는 영상 올렸는데 바로 이 풀다운 아웃바렛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곧 리뷰를 찾아뵙겠다고 오늘은 본 영상 바로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총기 제가 아주 애착을 많이 들고 있는 vfc 글록 19x 입니다 19x 인데 이제 스틸 슬라이드를 올리면서 세라코트를 하였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웃바렐도 스틸 아웃바렐에 세라코트 해서 요거 요게 아마 이게 이게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난다 그 옵션 챔버 그리고 이너바렐 호복금까지 싹 풀세팅 그리고 고스트 rmr 까지 아주 취미생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애착이 깊은 모델인데 음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바로 이 모델이죠 바로 풀다운 아랫비라고 아 풀다운 바로 바로 풀다운 아웃바렐 이라고 바로 제가 애착을 아주 많이 가지는 19x에 장착된 바로 이 모델 클럽원의 풀다운 아웃바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고꼴 스토어 대표님이 저에게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무상으로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제품을 보내주신 고꼴 스토어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 받은 제품들은 이 crk 라고 하는 요 칼라파트입니다 칼라파트 칼라파트 세트 11mm 영라사 칼라파트 인데 요 세트 4개와 그리고 지금 장착한 19x용 풀다운 아웃바렐 그리고 여기 글록 45 글록 17 젠파이브 19 젠파이브용 요 아웃바렐들이 있습니다 풀다운 바렐 요 바렐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요 제품 제가 다 쓰느냐 아니죠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거에요 어떤 형태를 응모하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의 이름 풀다운 바렐 참 생소합니다 이게 뭐냐 풀다운 바렐의 컨셉은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록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여기 있네요 바로 뒤에 있는 vfc 17 같은 경우는 요 앞쪽에 요렇게 칼라파트 형태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요기에 여러가지 소음기 우리가 이제 총의 멋스러움을 위해서 이런 소음기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음기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앞에 나사산이 있어야 되는 있는데 나사산이 없기 때문에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구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슬라이드가 왕복할 때 움직이는 이 아웃바렐 틸팅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실청도 발통이 발사가 되고 나서 아웃바렐가 본체에서 약간 꺾이면서 아웃바렐 위로 들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실청도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재현한 모델들이 있어요 대부분 에어소프트 회사 vfc 라든지 마룻이라든지 wkjworks 라든지 하는 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재현을 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바로 이 슬라이드가 움직임에 따라서 슬라이드의 부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웃바렐 위쪽에 보면은 요 위쪽이 많이 스크래치가 나고 사용하면 할수록 이렇게 갈리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 풀타운 아웃바렐은 바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항상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아웃바렐은 틸팅이 되지 않아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 논틸팅 아웃바렐이라는 그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아웃바렐이 항상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가 보다 작은 힘으로 가스가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화율이라든지 작동성을 좋게끔 그런 기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웃바렐 앞쪽에 여러가지 나사선 형태 지금 요런식으로 이 나사선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소음기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잠깐만 제가 한번 장착해 볼게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긴 나사선 14mm 영나사 나사선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아주 긴 소음기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극단적으로 긴 건데 앞쪽에 소음기를 장착하게 되면 항상 칼라파트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틸팅이 되는 아웃바레를 사용을 했을 때에 이 긴 소음기나 무거운 소음기를 장착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이게 틸팅이 되면서 이게 들리게 돼요 근데 들리게 되는데 이 소음기가 무거운 경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틸팅을 할 때 소음기 무게 때문에 슬라이드가 완전히 뒤로 가지 않고 요런 형태로 중간쯤에 걸리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풀다운 아웃바레를 사용을 하면은 그런 증상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또 선호하지 않는 유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앞부분에 있는 이 14mm 나사선을 떼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크랭크 11mm 영나사 아답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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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라파트를 사용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나와있던 사사 제품과는 다르게 아주 플랫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글록 중에서 이 논틸팅 아웃바레를 장착된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루이 글록에 장착되는데 옆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길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논틸팅 아웃바레를 있는 소음기 아답터가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제품은 제가 사용을 여러 번 몇 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 나사선이 이게 완전히 고정이 좀 꽉 돼서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이 부분이 찢어지면서 아웃바레를 같이 찢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 네모티가 나오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미간상으로 좀 떨어지는 문제들 고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풀다운 아랫바레를 같은 경우는 좀 플랫하게 딱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한 모습으로 총기를 세팅할 수 있다는 뭐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아웃바레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이쁘잖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제가 같이 지원을 받았던 풀다운 아웃바레를 중에서 요런 식으로 금색으로 된 제품을 장착을 할 경우 한번 뜯어볼게요 자 요렇게 금색으로 된 아웃바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착한 모델은 검정색인데 이렇게 금색으로 된 모델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요 아답타 나사선 아답타를 제거를 한 경우에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전체적인 형태죠 요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앞부부로 튀어나오는 사이즈가 상당히 플랫해요 상당히 플랫하고 딱 일자로 딱 떨어지면서도 상당히 조금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칼라 파트를 붙이지 않아도 이거 그대로의 칼라 파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에어소프트건이지만 총기가 상당히 이쁘게 세팅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이 제품의 특징 요런 것들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아웃바렐들은 보통은 606화나 알루미늄 소재라든지 그것보다 좀 더 품질이 떨어지는 알루미늄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071T6 제품의 알루미늄 항공 소재에 들어간 알루미늄물로 제작을 해서 강성도 조금 더 높이 꽤 했고요 실제로 제가 리뷰 테스트를 위해서 요렇게 세팅을 해서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도장 피망 역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테스트 한 탄창에 개수는 한 열 탄창 정도 사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크게 스크래치 라든지 도장 피막이 까져서 없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어차피 사용을 하다보면은 피막이 까지겠지만 생각보다 깔끔한 피막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풀다운 아웃바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더가 움직일 때 슬라이더에 마찰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웃바렐이 까지는 정상들이 현저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총기 모델마다 각인들이 다르죠 17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은 17 슬라이드에 각인 넘버가 있습니다 19는 19, 45면 45 각인 넘버가 있는데 이 아웃바렐에 있는 각인 역시 총의 모델에 따라서 동일한 각인을 재현을 했고요 각인을 했던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사 제품과 비교해도 각인의 퀄리티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 여기 썸네일에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각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 한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제품을 조립을 하는 방법 역시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QR 코드를 통해서 조립하는 설명서 영상을 바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립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조립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동봉된 두 가지 나사를 통해서 챔버와 아웃바렐을 고정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VFC의 순정 챔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메이플리프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옵션 회사의 챔버를 사용할 경우에 각기 다른 나사를 사용을 해서 아웃바렐과 챔버를 바로 직결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챔버에서 가장 작동할 때 문제 되는 부분이 양쪽 날개 부분이에요 이 날개 부분도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작동성에는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 이 논틸팅 아웃바렐이라는 제품 이런 풀다운 아웃바렐이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집탄 상승 효과가 생긴다라고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 본 바로는 이 아웃바렐을 교체하는 것보다 차라리 챔버 밑에 테이프를 붙여서 챔버를 고정하는 편이 훨씬 더 집탄 상승 효과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웃바렐을 사용하면은 무조건 집탄이 좋아지는 개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죠 그거는 많은 유저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살짝의 집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챔버와 아웃바렐이 고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챔버 핸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탄 상승 효과 조금은 볼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풀다운 아웃바렐을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면 좋을 만한 제품이 하나 더 있어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CRK의 전용 칼라 파트가 있습니다 이 칼라 파트를 사용하면은 제가 이거 한번 열어서 바로 장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풀다운 아웃바렐 본체에 지금 동봉된 이거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바렐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아웃바렐과 이 칼라 파트 세트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가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총을 세팅하면 이쁘게 세팅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색을 보라색 바이올렛 이 색을 참 좋아하는데 이 색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고콜스토어에서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끔 풀다운 아웃바렐 총 4세트를 보내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독자 분들께 이 제품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이 제품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제 메일 주소 고정 댓글에도 달아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달아놓겠지만 메일 주소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기 제품명과 사연 간단하게 긴 거 안 써주셔도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서 제가 두 분이지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이 제품을 장착을 해서 직접 제가 장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조금 구독자 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총기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따로 제가 제가 보내줄 제가 받을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세팅을 다 해서 또는 세팅을 하고 제가 튜닝을 좀 할 수 있으면 튜닝도 해드리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100% 다 해드린다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5월 초에 몽골에 실총 교육을 받고 실총 매체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세팅해서 보내드리는 데는 아마 5월 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메일로 응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당첨되신 분은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 댓글 달아가지고 제품만 보내드리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걸 도로 파시더라고요 중고나라 이거 분명히 내가 보내준 분 연락처인데 이러면서 하는데 저기 장터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선의에 제가 이렇게 좀 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협찬받은 제품들 이런 것들은 많이 구독자 분들 이렇게 드리는데 조금 솔직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는 저한테 제품을 보내주시면 제가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해서 다시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보내주신 고퀄스토어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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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